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출장을 가서 마이크를 들고 가지 않아서 잠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은 바로 보안 컨설턴트로 진로를 선택했다면 꼭 봐야 할 가이드 두 개. 물론 가이드 같은 경우 두 개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봐야 할 가이드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가이드는 이제 개인정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이 두 개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바로 보안 컨설턴트죠. 보안 컨설턴트는 크게 관리적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관리적 안에 물리적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물리적인 항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적인 파트에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파트, 진단 컨설턴트가 바로 모이애킹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애킹이라는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이 모이애킹 인력들 팀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별도 비즈니스로 한다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컨설턴트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관리하고 물리 쪽에 만약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전보보험이 개인전보호 관리체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isms, 핌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isms, 그 다음에 핌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isms, 핌즈 인증 이렇게 제도 안내서라고 가이드가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isms, 핌즈 인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증 기준 그것들을 개요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활동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웬만큼 서비스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isms, 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제 컨설팅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모예킹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예킹 인력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인력,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컨설팅 인력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모예킹 뒤쪽에서 상세히 이야기했지만은 모예킹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이제 조금조금씩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일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 2.8하고 그 다음에 2.9, 2.10 이 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웹해킹이나 기타 서비스 해킹, 클라우드 해킹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예킹이라는 작업, 그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쪽으로 쭉 자세히 각각의 가이드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요구사항 인증 기준이란 것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그 요구사항 인증 기준에 따라서 어떤 법규들을 여기에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기준, 그 다음에 상세 설명, 그 다음에 어떤 증적 자료들을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증적 자료들을 남겨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가 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련 법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인증 기준들을 가이드를 보시면서 안내서를 보시면서 이 관련 법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여기에 되어 있는 요런 것들도 다 같이 보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만이 전체적으로 이 증적 자료나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증적 자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완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파트, 기술적 컨설턴트로 준비를 만약 하신다면은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이 상세 가이드를 꼭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컨설턴트라고 했을 때 꼭 기술적하고 관리적으로 이제 보통 나눠가지고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컨설턴트로 신입으로 들어가시면은 관리 파트보다는 먼저 기술 파트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이제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원, 관리 컨설턴트 인원들이 이제 기술적 파트 인원들까지 같이 팀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커요. 많은 양의 문서인데 요거는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입니다. 근데 왜 이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이게 더 상세히 나와 있고 요것이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이번 버전이 2017년도 12월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유닉스, 이게 리눅스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제어시스템, PC,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 설정을 해야 하고 어떻게 가이드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웰까지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사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닉스 서버도 많이 배우고 네트워크도 많이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안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안으로 IT 보안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IT 보안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걸 공부하시는 걸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운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IT 보안인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또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안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야 하는지 운영자들한테 그 다음에 거의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서버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된다면 네트워크 장비까지 환경이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수정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파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 보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준비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버 인프라 보안 설정이어 가지고 관리자 권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모이해킹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서비스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올라와 있더거나 아니면 보안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이게 모이해킹, 메이커들이 어떻게 내부에 침투가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거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침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보안 설정을 하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터디 같은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모이해킹 같은 건 웹패킹이나 모바일 해킹이나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요거까지 같이 보면서 이제 보안 가이드를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 할 때도 그런 기술 파트도 중요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나중에는 후에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요거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모이해킹 준비할 때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지만은 사실 잘 안 맞아요. 모이해킹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가지고 이거를 좀 보면은 힘들어해요. 그렇죠. 이건 법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문서잖아요. 이게 꽤 긴 문서들이고 또 관련된 법규를 다 봐야 하는데 좀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적성에 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담당자로 갈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관리 쪽이나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턴트가 같이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꼭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당장 이제 모이해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나리오 기반이나 아니면 그런 취약점 분석 그런 기술들을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도 아까 모이해킹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가이드 그 다음에 다 종합적인 가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시면은 기술안내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 안에서 가이드고요. 예전에 한번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쪽이라고 있죠. 이게 기술적 진단 컨설턴트가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요 가이드들이 모두 단 가이드가 보안 가이드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특담때다 보면 되는데 특히 모이해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부분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웹서버 그 다음 홈페이지 개발 보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요 파트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이나 아니면 관련 소스코드 보안 가이드를 보시면은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뭐 잘 돼 있어요. 물론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은 아니고 말 그대로 보안 가이드이지만은 굉장히 큰 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할 가이드이기 때문에 꼭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도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